야 이정도로 체감이 다르다고? 말이 안되는데? 일단 너부터 죽이자 나가 자 그래가지고 뭘 할거냐 대회에서도 나온 쌍단식 바텀 메타 샤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원딜 유저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시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대회에서도 나왔더라고 이게 한번씩 이제 서포템들 받기 때마다 항상 연구가 되는 그런 메타인데 이게 핵심은 그거인거 같아요 피의 노래 피의 노래가 다음 패치 때 너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못참지 못참지 오케이 여기까지 초반 즐겨 빡빡하게 해주고요 클럽이 돌았다 이녀석아 탈진 괜히 걸었네 원딜들이 톱날담검 이후나 첫 기한에 이제 돈템을 들고 가는데 돈 수급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루시안이나 세나 드레이븐 이런 애들은 피에노래랑도 잘 맞고 이게 별로 손해가 없어 그냥 올려도 손해가 없는 느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거 탕군사는 원딜이 원거리 미니언을 먹고 서포터가 근거리 미니언이나 대포 미니언을 이렇게 먹는 느낌으로다가 미니언을 먹어야 내가 돈을 버는데 이 사람 자꾸 어? 그런 겁니다 이걸 소모했을 때 딜교하는 식으로 하는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페널티가 떠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어차피 이게 캐슬을 다 깨면은 한 번 없어지더라고 페널티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아직까지는 페널티에서 조금 자유로운 느낌? CS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아마 골드 차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너는 벼락곰을 가야지 아이씨 크라켄을 쳐가고 있네 너 대여 안 봤지? 어지럽구나 아이씨 싸워 싸워 아 몰라 그냥 싸워 그냥 아이씨 오우 야 왜 이렇게 단단하냐 저거 뭔가 초병이에요 전 모든 사람이에요 아하 오케이 이거지 아이 이씨 또 나한테 저거 걸었어 아니 씨 덤불저기 올렸네 아니 미친놈 아니야 아 여기 벽 넘버 마시나요?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 제대로 잡아 야 이건 뭐야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이놈 시끼 아 잡았잖아 한 잔에 한 잔에 모른 사람이에요 제드 오열 아니 이거 봐봐 상대 서포즈랑 템 차이 봐요 물론 키를 좀 많이 먹기는 이거 보세요 포템 하나 더 나왔잖아 어 한 잔요 아 누굴 괴롭혀야 소문이 날까 제드 넌 뒤졌다 나를 농간에 더 펴주면서 일단 원딜이 좋은 건 모르겠고 내가 잘 컸어 좋은 아이고 야 먹어 그래? 나 먹을게 다음은 누구냐 너냐 맛이 어때 이 녀석이야 맛이 어떠냐 아 진짜 때리기 싫게 생겼네 이거 아 진짜 때리기 싫게 생겼네 아니 패는 맛이 없잖아 이러면 쟤도 어딨어 쟤드 이녀석 벽에 머리 쳐먹었구나 진짜 개사기인데 맞아보니까 얼룩하지 뒤통수가 그냥 쟤드짱 어디가 이녀석아 난 한놈만 패 자 인피 가겠습니다 야 돈도 잘 벌었겠다 이럴 때 아니면은 어 언제 인피를 갑니까 쟤드짱 난 너만 보여 풀로 먹어야지 아 이 친구들이 많네 쟤드짱 여기 있었구나 쟤드짱 쟤드짱 오 레드 나왔네 소리가 들린다 쟤드야 소리가 들려 어디 있니 여기 있었구나 한 판만 더 해볼까 뭔 느낌인지 알았지 연습게임 끝났잖아 그치 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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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맛이 어떠냐 주도권 꽉 잡아놨고 왜 앞에 나대 아 나이스 가드가 올라갔구나 이 녀석 근데 가드 올라갔는데 이거를 싸가지 없이 치고 있어 싸가지 없이 아 대푸 먹지마 내가 먹을게 아니 그래도 돼 근데 페널티가 좀 더 빨리 찾아올 거야 그것만 알아 둬 아니 이게 적응이 잘 안되긴 해요 솔직히 원딜이 원거리 먹는 게 맞지 20골드 들어오잖아 멍청아 그냥 극거리를 먹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이 그럴리가 내가 대포도 먹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페널티가 늦게 걸린다니까 다 도움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나 잠깐만 나 이리로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간다 나이스 다음 누구냐 나이스 다음 누구냐 아 이리로 가는 척 하면서 근데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어? 야 벌써 나왔는데 아니 벌써 나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야 근데 확실히 진짜 너무 좋다 이게 라인전도 센데 돈스구까지 같이 되니까 파괴력이 다른데 자 근거리를 제가 먹어주고 이거거든 아직 페널티 한번도 안 떴어요 좋지 이거지 좋지 이거지 난가? 오케이 뭐가 좀 많이 왔는데요 어허 야 잠깐만 야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아이씨 매섭게 뛰어오네 이 새끼 이거 영웅은 키고 가는 중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아 따닥 오케이 야 얘 마나 없다 어? 어? 이 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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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40원 밖에 안 주는데 비켜라 도구 하자마자 바로 먹고 싶어 짐 아 앞대시를 세사의 폭스룸에 빈 연애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 녀석 죽여 도둑 잡아 아 벽에 머리 박았대요 하하하하하하 건망지지 않아?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나지 않아? 살인 충동이 막 일어나지 않아? 어때 쏠 킬이네 여긴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하하하하하 저는 몰라요 하하하하하 저는 체력이 없거든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근데 그림이 어떻게 또 우리 AD만 잘 큰 그림이 됐냐 아 월액 존나 귀찮게 하네 아까부터 여기 와봐 타워 와봐 아이씨 잠깐만 오케이 좋아요 먹어 이거 맞아줘 아 하하하하하 나이스 야 저건 진짜 총이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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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나네? 아 잠깐만 단 것만 미야 기압으로 잡았다 와 야 루시안도 진짜 세다 아니 이 코어에 피의 노래네 하하하하하 피의 노래가 진짜 야 아 제가 키웠습니다 하하하하하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님 말고 야 그래도 아까보다는 방템 좀 덜 올리는데 여러분들 어디갔니 하하하하 싸늘하게 지겼네 어? 잠깐만 나 이거 왜 이렇게 샀어? 나 지금 봤어 나 템 왜 이럼? 아아 개손해봤네 나 템 왜 이럼 아니 이게 템이 너무 빨리 뜨니까 하하하하 벼락독 올린지도 몰랐네 하하 이거 참 하하하하 보통 이 타이밍에 이제 벼락 올린단 말이지 아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야 이 정도로 체감이 다르다고? 말이 안되는데 일단 너부터 죽이자 하하하하 야 이거 이득분거 다 날아간거 같잖아 이거 템 두개 팔아가지고 얘도 1거 같은데 그냥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냥 마주치면 다 쏘어버릴거야 그래그래 잠깐만 잠깐만 이 녀석 냄새 맡았거든요 하하하하 도망쳐 하하하 어휴 이 녀석 아휴 어디까지 조차고 미친놈 이거 하하하하하 야 우리 서포터 뭐하냐 와드 안받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딩 안할래 뭐야 저기 아이씨 와드있었는데 아이씨 와드있었는데 라고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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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바 진짜 아 도망가기 개빡스네 아 이 새끼들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하나 불리면 다 도망가기 바빠 미쳐버리겠네 존나 거슬리네 그냥 야 돌방울은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이거 왜 지는데 이거 도대체 왜 지는데 아 이씨 아 이씨 난 최선을 다했어 얘들아 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근데 솔랭에서 했으면 금방 금방 게임 굴려가지고 이득 더 많이 봤을 것 같긴 해요 재미보겠다고 머리 좀 많이 박으면서 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다 라인전 자체는 되게 스노볼 많이 굴러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곧 없어질 단식 메타 또 한번 해봤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